현재 GS25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빌로우 까눌레 다들 한입씩은 하셨죠? 오리지널 초콜렛 얼그레이 다 먹어봤습니다 맛비교를 하자면 초콜렛이 가장 맛있고 그 다음 오리지널 얼그레이 순위인 것 같아요 현재 성혜은이 정형규 까눌레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어우 뭐 그냥 이거만 드셨어연 그리고 아래 내가 모은 까눌리 하트 형규가 흐뭇해 하겠네요 아니 근데 이걸 왜 모아 현재 댓글 반응은 졸귀 모아놓은 거봐 크크 크크크 까 누리 크크크 왜 안 버리노? 골고루 다 있는 까 누리 안 버리고 모은 것도 귀여워 크크크 종류별로 다 먹어봤네 모은 포장컷 인증 이벤트도 되겠다 언니 도대체 어디서 그만큼 구한 거야? 헌거가 다 갖다 준 거겠지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셀피크크 적극적으로 전체 잠이 원 dil고 누구 잡이